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어 뭐래? 예상했던 대로 아니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브랜드 하나 접고 반으로 줄인다고 이런 아이고 그려 괜찮아 상아 회사 회사 바빠야 돼? 엄마 이제 회사 안가? 응 고생했습니다 회사 졸업 축하합니다 꽃다발은 다음에 저희 소주 한 날 해야겠어요 설마 설마 하던 옛날이 왔습니다 무슨 날인데? 오늘 졸사 한 날 졸사가 뭔데? 졸업한 회사를 졸업했습니다 내 자의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하하하하 그는 왜 코로나가 이제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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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oon 쌀만 싸시네 비싼 종종 하나에 25일짜리 자 오늘은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처음에 꿀꿀꿀 소리가 좋단 말이지 자 자 두 자 자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? 그러니까 뭐지 고삭아 되게 고삭아 되게 고삭아 하하하 좋아하시더라 이거 싸우스는 참고기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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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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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괜찮은라 돼지갈비 짠 짠 짠 짠 της 짠 짠 짠